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김탄희입니다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뉴저지에서 한인 정치인들이 많이 출마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펠리세이드 파괴도 예전과 다름없이 한인 정치인 후보들이 많이 출마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공화당 예비 후보로 출마를 하신 바나바스 우윤구 후보를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안 보이시던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은 이 코비드19 때문에 메나탄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것을 접는 과정이 있어서 아이고 좀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로 해서 지금 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셨습니까 네 마무리는 잘 끝냈습니다 법적인 아무런 제재 없이 잘 끝냈습니다 어려움 뒤에는 비가 온 뒤에는 또 개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전화 의복의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이번에 공화당 후보로 당적을 바꾸셨어요? 네 사실은 작년에 제네랄 11월 선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공화당 후보로 스테파니장이 나가시면서 저희들이 당적을 다 무당 갖고 계시던 분들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신 분들 전부 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화당 당적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그동안에 선거 구도상 민주당 예비 선거를 많이 나갔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뭐냐면 민주당 예비 선거에는 민주당 정권이 팔팍해서 판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도저히 그 벽을 깨기가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도를 바꿨죠 작년 11월에 바꿨더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공화당 후보로 나가가지고 그 타운 정부에도 체크앤밸런스가 될 수 있도록 숫자를 좀 맞춰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구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개혁과 또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은 구도를 바꾼다든가 방향을 바꾸는 게 또 중요할 수 있죠 그렇죠 원래 오래되면 다 좀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좀 나태해지고 고인물이 자꾸만 썩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민주정부로 인해 가지고 지금 팔팍정부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콜랍션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좀 깨부시고 주민을 위한 타운으로 저희도 그래서 캠페인의 구도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팔팍에는 오래 사셨죠 네 네 뭐 교육위원으로도 활동을 또 오랫동안 하셨고 그렇죠 교육의 계획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도 하셨고 팔팍의 뭔가 변화를 또 혁신을 위해 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시고 또 출마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출마하신 건가요 아니죠 제가 2007년도에 처음 교육위원으로 당선되고 좀 숙성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2017년도에 두 번째 교육위원 선고 나가서 당선이 됐고 시의원이요 아니요 교육위원이요 교육위원은 당선되죠 그래서 당선되서 3년을 일을 했고 그러시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시의원 선고를 두 번 이번에 저랑 같이 출마하신 유범원님 후보님이랑 같이 출마를 했는데 두 번 다 낙선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인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출마하시게 된 어떤 나름대로의 또 각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출마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타운 정부가 굉장히 미싱 매니지먼트를 많이 하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체크앤밸런스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죠 네 낭비되는 돈들도 많고 예를 들면은 인건비 나가는 거라든가 리갈피 나가는 거 어디서 돈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 거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서 그 하복회 때는 그 가구는 뭐냐면 제가 어쨌든 마음을 먹고 시작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언피니쉬 미션이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3년 동안 시정을 하면서 한번 피니쉬 해놓고 우리 이세나 일정부 세들이 타운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으시겠죠? 네 뭐 타운이 뭐 좀 투명하지 않다라는 지적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유급 휴가 문제에 대한 세금 문제도 뭐 세나가고 있고 수십만불씩 그러다 보니까 주 정부에서도 지적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또 다시 이번에 출마를 다짐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죠 사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행정관으로 있는 데뷔 로렌즈에 대해서 리임버스먼트 6만 8천 벌에 대한 거를 오프럴 리퀘스트를 통해서 찾아냈고 저희가 감사원에 뉴저지 감사원에 그걸 고발을 했어요 저하고 저 가까운 친구가 근데 그게 이제 감사원에서 3년의 기간을 통해서 그거 외에 다른 감사를 많이 했어요 팔팍에 대해서 그렇죠 감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3년 만에 그 감사 결과 나온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 타운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구나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이 정도 이 정도로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우리 유봉원인 후보님이 적극적으로 2년 동안 개진해왔고 타운에서 계속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네들은 거짓말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봐서는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고 숨기는 자들이 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인 시의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 해결해 나가고 뭐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공공의원 공공의원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면 무조건 당선되고 그들의 거수기노를 해왔던 게 지난 20년간의 팔팍 시의원들의 행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진장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제가 많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못된 것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발언들을 해왔고 그러나 그게 먹히지 않았던 게 워낙 썩어 있었고 그다음에 너무나 맨파워가 민주당의 카르텔이 사실은 컨스트럭션 비즈니스하고요 그다음에 이 팔레틱하고 카르텔이 너무 그동안에 빌드업이 잘 돼 있어서 스트롱하게 그 안에서 파워가 너무 셌어요 그걸 깨기가 너무 힘들죠 본인들도 이번에 공화당에서 시의원이 한 분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뭔가 조금 변화를 깨는 것 같은데 힘이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모든 의정활동이라는 거는 숫자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의원 구도가 6명이고 시장 1명에서 최소한 매조리티가 되려면 4명이 돼야 모든 걸 바꿀 수 있는데 1명이 아무리 얘기해도 표가 안 나오면 동조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걸 진척시킬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놔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이 너무 오래 고였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 변화를 바라야 된다 그러는데 좀 더 우리 시청자라든가 유권자들이 알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좀 문제 있는가 서너 가지만 지적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관이 있습니다 타운마다 없는 타운도 있어요 시장이 다 일을 하는 타운도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드미스레이러라고 해가지고 비에이라 가지고 그거를 그분이 이제 모두 행정을 담당하는 타운도 있는데 우리 타운은 그것이 생겼어요 한 20여 년 전에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누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준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일을 잘 해왔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분이 일하면서 아주 5년 계약 관계로 해가지고 월급이 너무 많이 올리고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행정관이 하나도 무좋해가지고 내버리까지 부 행정관까지 뒀어요 그분은 월급도 장난이 아니게 올라갔어요 다른 타운에 비해서 그 두 분 월급만 찾아도 이미 우리 타운 세금이 배 이상 나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나친 행정관의 연봉과 네 부 행정관의 연봉을 합치면 부 행정관의 연봉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투명하지 않은 행정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타운을 부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 부패한다라고 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게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고 월급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고 그분들이 또 리임버스 한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분이 다른 타운에 없는 제도를 세워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뭐 대표적으로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준비된 공약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어떤 거를 좀 준비하고 나오셨나요 사실 그 한 번 시의원에 당선된다고 해서 그 기간이 3년인데 3년 기간 때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우선 모든 게 그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비즈니스 베이스가 필요하듯이 이 타운 내에 우선 투명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여튼 트랜스페런시가 돼서 공정하게 테이블 위에서 얘기 된 것들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리를 뽑을 때에도 우리가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 아는 사람 끼리끼리 해서 자리를 나눠 먹는 거 예를 들면 경찰을 뽑는 데거나 민주사회에서 가장 병폐죠 병폐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많은 지원자 중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그 타운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게 대표적으로 펼파하기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오랫동안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바꾸고 있는 거죠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유권자들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으로 십 수년 만에 공화당 시의원이 탄생하는 그런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죠 그건 유권자나 주민들이 그만큼 계획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에 스테파니 장이 당선된 거는 공화당 당적을 가지시고 저는 우리 팔팍의 퓨처를 위해서 저는 그걸 제 나름대로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네 저희들이 뒤에서 많이 서포트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긴가민가했어요 정말 조바심 나는 심정으로 우리 힘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말만 우리 한인 최대 밀집 타원이지 그렇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죠 연태까지는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공천만 해주면 당선되는 구도를 완전히 처음 깬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네 뭐 가라봤자 뭐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라봤자 뭐 별 볼일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그 역설적인 그 그렇죠 뭐 한국 송담에도 이제 그 나물의 그 밥이다라고 정시를 보는 주민들의 입장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한인 시의원도 많이 배출을 하다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번 공화당 그 후보들이 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입성을 한다면은 네 네 네 뭔가 좀 변화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나물이 그 밥은 아니다 네 그나물은 그나물이고 사실은 지금 우리 후보들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그 스테파니 장도 교육 쪽이시고 유봉원윤 후보님도 원래 교육 쪽으로 IT 전문분이 아시고 이번에 이제 같이 연대하신 분이 어 러닝메이트가 있으시잖아요 러닝메이트가 이제 그 시장후보로는 공화당 후보로 나오신 스테파니 장 현 시의원님 시의원이 시장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유봉원윤 후보님이 팔팍 부패 방지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렇죠 펠파하게 구조리를 구조리를 탑하기 위해서 계속 시의도 하고 시정도 건의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분도 그런 백그라운드고 네 저도 역시 교육위원회 후보로 나가서 두 번을 당선돼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개혁을 주도해와서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교육위원회 구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어느 나름대로는 제가 자부심 있게 개혁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분이 잘 맞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러닝메이트를 이번에 선택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현재 감히 얘기하지만 우리 세 사람은 정치꾼들은 아닙니다 그러시죠 우리를 자평한다고 하면 우리는 시빌 액티베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주민을 위한 그래서 같이 못 나오셨지만 원유봉 후보 러닝메이트로 나오신 그분은 펠팍의 계획으로 해서 예전부터 소리를 내셨잖아요 많이 내셨죠 그래서 잠시 하시다 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질적인 삶을 위해서 많이 소리를 높이시고 그렇죠 실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저 의윤구 바나바스 후보님하고 같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여성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소구는 아주 슈퍼우먼들이다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도 않고 십여 년 넘게 저렇게 뭐라 그럴까 다윗이 골열사들을 상대로 싸우듯이 저렇게 공포사회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여성들의 파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자기 살림도 다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해오신 거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예 당을 떠나서 그럼요 우리 바나바스 후보님은 추진력이 강하신 것 같아요 장점이 좀 자랑을 한번 해보시죠 자랑 뭐 제 자랑하려고 하니까 자랑하는 시대니까요 아 그런가요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저는 사실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의디 의디 잘못된 의리는 제가 안 지키죠 좋은 정의로운 좋은 정의로운 의리를 지키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 백그라운드가 사실 또 배스켓볼 그러니까 농구선수 출신이고 그렇죠 한양대학에서 농구선수 출신이시죠 그래서 기간이 이미 90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아니고요 근데 본래 전공은 경영학 아니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상대 상고의 상대 출신입니다 그러시죠 운동을 했으면서도 또 경영학을 전망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경제에 대한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잘 준비가 되셨네요 그렇죠 또 금융인의 시도 하잖아 네 그래서 어떠다보니까 제가 또 은행에 임발브돼가지고 네 그러시죠 은행 이사로 그냥 한 10년 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타원 내 파이낸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 리퀘스트 해가지고 타원 내에 밴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밴드라고 하면 이제 타원하고 이제 체크가 왔다갔다 하는 사이 서프라이어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뭐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밴더들에 대해서 익스펜스에 대해서 제가 한 10년 동안은 몇 번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의심되는 것이 많지만은 이번에 입성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뭔가 클리어하게 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들여다볼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동포들한테 또 유권자들한테 뭐 좀 바나바수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좀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로 예 제가 그 사실 팔팍 주민들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 저희들이 사실 시니어분들이 많이 사세요 네 팔팍에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30년 40년 이상 열심히 일하시면서 집장만 하시고 팔팍에서 이제 노후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가만히 앉아 가지고 돈이 털리는 걸 모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분들이 투표를 하시면은 본인들 파이낸셜 서포트 서포트 하고 있는 걸 막을 수도 있고 이 타운 내 산림도 어 모두 환경도 거리 모든 돈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쓸데없는 돈을 낭비를 안 하게 되면은 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5에서 3.5 올리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저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된다 그렇죠 투표를 해야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프로텍트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6월 7일 예비선거입니다 예비선거인데 공화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원효봉 씨하고 같은 러닝매트 나오시고 또 시장으로는 스테판 회장 현 시의원으로 활동하신 분이 나오시고 그렇죠 좋은 결과가 있으셔서 본선은 11월이잖아요 그렇죠 11월 이제 둘째 초 화요일인데 좋은 결과가 있으셔서 또 본선에 선의가 나올 때 그때 한 번 또 뵙겠습니다 네 꼭 좀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로 나오신 바라바수 오윤구 후보와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꼭 투표를 한인 유권자분께서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타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